오늘은 순수하게 리디페이퍼3, 그냥 리디페이퍼죠? 제대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없는 리디페이퍼의 무게는 대략 170g입니다 케이스의 무게는 107g 이고요 케이스와 본체의 무게를 합쳐서 들고 다니시면 대략 300g, 278.5g의 무게를 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게 체감상 케이스 한 개 반 정도의 무게가 본체라서 대충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안 끼고 들면 아주 가벼워요 17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벼운데 케이스를 껴서 사용할 경우에는 핸드폰보다는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책을 보게 되면 제 아이폰 XS 맥스보다 더 가벼운 거죠 그래서 저는 휴대하기 좋은 6인치 기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여드릴 게 있는데 리디페이퍼에서는 책을 넣어서 볼 수가 있어요 내 파일 추가라는 걸 사용하면 책을 넣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그냥 연결해서 바로 넣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에서는 매우 훌륭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펍 PDF 텍스트 zip cbg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 cbg는 코믹북 zip 파일이라고 하는 거라서 접근성이 없어서 저는 이걸 제외하도록 하고 zip 파일은 jpg나 png같이 그림 파일을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화책 같은 거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PDF 텍스트 입법 하나씩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저장을 할 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목이 저렇게 돼 버렸는데 입법으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겉표지를 설정도 할 수 있고 제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돼지고기라고 되어 있는 파일 안에는 zip 파일밖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jpg 파일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jpg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ED 페이퍼에서 읽을 수 있는 확장자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만화책을 스캔해서 소장하고 계신 거를 여기 넣어서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스캔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쪽 페이지 보기가 되는 거를 꼭 반으로 자르셔서 넣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가뜩이나 화면이 작은데 이제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진행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입니다 이게 지금 두 쪽 보기인 상태예요 두 쪽이 한 페이지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디 페이퍼가 잘라집니다 여기서 뷰어 설정을 해서 나누는 기능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페이지 확대를 고정해서 볼 수 있고 진하기를 없음 하면 밝아지고 진하기를 최대로 진하게 하면 스캔이 제대로 안 된 감마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는 사진이 만화책이 아니기 때문에 없음으로 해놓는 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음으로 해놓으면 좀 흐리게 보이는 성향이 있어요 만화책을 두 쪽 보기로 안 해놓고 보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넘겨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훌륭하지 않아요 반드시 화면에 맞게 분할을 해줘서 딱딱 넘어가게 해야 잔상 처리도 제대로 될 것이고 줌인에서 볼 경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함이 많을수록 잔상이 심한 편입니다 사람에 따라 거슬릴 수 있죠 개인적인 호불호로 하겠지만 저는 별로였어요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리디 페이퍼에 넣어서 보기에는 별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zip 파일로 만드는 건 좋은데 zip 파일 안에 두 쪽 보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압축을 해제해서 하나하나 다 폴더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폴더를 다 묶어서 두 쪽으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 다시 압축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화책 하나의 과정이라서 저는 그렇게 보느니 그냥 아이패드로 넣어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만화책을 보는 거는 멈췄습니다 6인치 기기로 보기에도 화면이 너무 작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스캔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상인 말이죠 그래도 불편한 건 사실이라 이걸 만화책 보기 위해서 쓴다는 거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리디 페이퍼보다는 포크 프로 만화책 앱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쓰면 괜찮습니다 포크 프로는 안드로이드 6.0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을 받아서 그냥 만화책 G파일 통째로 넣으면 알아서 두 쪽으로 쪼개주는 앱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디 페이퍼에서 만화는 포기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은 거의 완벽합니다 독서노트 보기 설정 뷰어 설정 기능이 있어요 리디 페이퍼를 쓰시던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메모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텍스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이트랑 메모 같은 게 다 저장이 가능해서 나중에 책을 다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저장해 놓은 걸 따로 볼 수도 있고요 보기 설정에서 글씨도 바꿀 수 있고 웬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브를 보듯이 똑같이 볼 수가 있어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넣어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기로는 정말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반응도 매우 빠르고요 그래서 얘는 강추하고 이퍼 파일 이퍼는 솔직히 텍스트보다 더 좋은데 만드는 과정이 좀 귀찮아요 보시면은 제가 설정을 안 했더니 책 겉표지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퍼브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한데 옵션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퍼브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리디 페이퍼 안에 들어가는 책들도 다 이퍼 파일이기 때문에 옵션이 같은 건데 이걸로 이제 책 넣어서 보실 경우에는 뭐 퀸들에서 보듯이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이 기능들은 텍스트를 보든 뭘 보든 다 사용 가능해요 이게 기본 설정이라서 밝기 조절 색감 조절은 어떤 포맷으로 된 파일을 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깔끔하게 파일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이퍼에다가 제목에 겉표지를 넣어서 보시면 아주 좋게 보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책을 껐을 경우에 아무런 바탕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책을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나요 리디 페이퍼의 미묘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이퍼으로 된 파일을 키면은 겉표지가 존재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지? 아무튼 겉표지를 설정해주면 이퍼 파일에서는 화면을 껐을 때 그 겉표지를 보여줍니다 zip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겉표지 설정을 따로 안 해놔서 얘도 안 뜰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얘도 안 뜨네요 겉표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설정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겉표지를 넣는 란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그림을 넣어주면은 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리디 페이퍼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PDF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 커피 머신 설명서인데 PDF 파일 같은 경우에도 매우 빠릿빠릿하게 구동을 합니다 사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글씨 색깔이 완전 까맣지 않아요 약간 회색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조금 진하긴 한데 E4 파일에 비해서는 덜 진하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고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네 PDF 파일 같은 경우에도 설명서가 크게 작게 나오는 모델이다 보니까 6인치 기기로 봤을 때 아주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원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A4 파일로 되었기 때문에 글씨가 더 작습니다 이거보다 지금도 글씨가 좀 작죠? 제가 카메라를 확대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폰트 크기로 따졌을 때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 와 가지고 돋보기를 쓰시거나 가까이서 보시거나 하셔야 될 거예요 다행히 리디 페이퍼 3 부터는 해상도가 300ppi 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PDF 파일을 넣었을 경우에는 볼 수 있지만 여전히 6인치에서 보기엔 조금 작다 검색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말하는 원서를 볼 때 쓸 수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PDF로 된 만화책이나 책을 볼 때 저는 EPUB이나 G파일보다는 PDF로 만화책을 만들어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스캔을 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그럴 때는 다 PDF로 만들어서 볼 것 같습니다 용량이 커지거나 그림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로딩하는 시간도 꽤 걸리고 이 파일은 정말 빠릿빠릿하게 넘어가는데 몇몇 PDF 용량 큰 것들은 넘기는 데 막 좀 느리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모델부터는 체감될 만큼 느리게 느껴지진 않네요 네 PDF는 이렇습니다 원서는 비추하니까 원서는 포기하셨으면 합니다 그거 외에 PDF로 된 책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PDF도 거프지를 설정 안 하면 저렇게 슬리핑이라고만 뜬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던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사용 가능한 기기 목록 켜지고 이번에 새로 온 블루투스 리모콘이에요 평범하게 생겼죠?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제서야 옵니다 자전거에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볼륨 컨트롤 기능이에요 이게 꽤 편할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고요 전화는 이렇게 켜는 거겠죠? 어떻게 쓰는 거지?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OS4라니 엄청 옛날 기기죠? 일단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충전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충전하는 버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페어링 버튼을 클릭하라고? 어떻게 클릭을 하지? 오 굉장히 조잡하게 생겼는데 정말 페어링 버튼이 있네요 저게 버튼이었어요 배터리가 다행히 들어있어서 전원이 켜집니다 리디북스 블루투스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거든요 파란색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지금 다시 검색 BT00 떴다 저는 리디북스에서 지원하는 블루투스 기능이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해서 TTS 들으라고 해가지고 아... 연결할 수 없죠 저도 이거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어째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시도 혹시 모르죠? 아까는 검색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다시 검색을 해서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어! 연결됐습니다 저는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연결이 됐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아 뭐야? 어? 블루투스 리모콘이 됩니다 아... 드디어 블루투스 리모콘 이거 볼륨 조절 기능 떠가지고 식겁했는데 작동하네요 이 가운데 버튼은 작동하지 않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가기 버튼이 다음 페이지고 앞으로 가기 버튼이 전 페이지거든요 이전으로 가기가 다음 버튼이고 다음으로 가기가 이전 버튼이고 음... 블루투스 리모콘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로써 하나 해결이 됐네요 저는 이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광고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할 때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었고 버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디북스에서 버튼을 같이 팔질 않아가지고 저는 이 버튼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침대에 누워서 리디페이퍼를 머리 위에다가 고정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책을 볼 수가 있어졌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기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볼륨 버튼으로 밝기 조제를 해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일단 크게 바라는 부분은 없고요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할 생각으로 구매를 해본 게 아니라 그냥 실험 삼아 구매를 해봤던 건데 막상 보니까 디자인도 꽤 괜찮고 마감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일단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점 5핀이라도 좋으니까 충전식으로 내줬으면 좋았겠지만 배터리로 돌아가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어디서 구매했냐면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패스하고 싶은데 영상 아래에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온 제품이에요 나름 자전거에 연결할 수 있는 키체인도 같이 주고 이것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같이 주기 때문에 3천원 주고 산 거 치고는 괜찮은 리모컨이라 생각이 되네요 아 이거 오늘부터 되게 편하게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패할 줄 알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성공해가지고 매우 기쁜 상황이고요 리모컨의 무게는 10g 어쨌든 리디페이퍼, 블루투스도 리모컨이 작동을 한다는 거 크레마 쪽에 있는 리모컨 같은 경우는 될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쪽도 약간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쪽 리모컨은 그쪽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용해보기에는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리모컨이 3만원씩 하고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직원도 몰라요 리디페이퍼에서 크레마 리모컨이 작동하는지를 직원들이 몰라가지고 구매를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서 안되면 반품하는 그런 진상 손님이 될 순 없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는데 혹여나 그 기기로 테스트를 해보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에 들어오면은 입력 장치라고 뜨고 작동을 합니다 이 블루투스 리모컨이 아니라 아무거나 해도 다 똑같이 될 겁니다 이 녀석은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된다는 거 잘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루투스에 버튼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거나 해도 됐으면 좋겠네요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걸로 해서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종이책으로 본다면 사실 이 책은 제가 종이로 된 것도 갖고 있습니다 종이로 본다면 이렇게 항상 양손으로 잡고 봐야 되잖아요 보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꽂아놔야 되고 요게도 500g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측정을 못하네요 그런데 전자책을 볼 경우에는 17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권만 봐도 차이가 나는데 여러 권을 볼 경우에는 더 다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전자책으로 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서평이나 독후감 이런 거 쓸 때도 책을 보면서 쓰면 한 손으로 꼭 잡고 키보드로 치거나 손으로 쓸 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전자책은 그냥 띄워놓고 키보드로 쳐도 한 손으로 책을 잡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자책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중구난방 리뷰였는데 리디 페이퍼로 할 수 있는 일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랑 얘기를 하나 미리 해드리자면 리디는 정말 리디에서 나온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한정되어 있는 기능만 쓸 수 있는 기기인 겁니다 그래서 포크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앱들 카카오 페이지도 하나가 될 거고 크레마 쪽에 있는 기기나 전자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것들 거기다가 만화책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사실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리디 페이퍼가 압도하는 거는 버튼 두 개와 화면 밝기 조절 그 다음에 색상 조절 이게 답니다 그 외의 모든 거는 포크 프로가 리디북스 페이퍼를 능가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얘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크 프로가 안 가지고 싶냐 그건 또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케플러 프로 포크 프로의 이전 모델인 케플러 프로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4.0.4라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앱들이 거의 다 4.1 이상이어야지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포크 프로로 넘어갈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단말기가 두 개 정도 된다고 뭐 죽는 건 아니니까요 한 더 사도 괜찮은데 최근에 좀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싶어져서 전자기기 리뷰어지만 최대한 구매 욕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좋은 물건이면 사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디북스 페이퍼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